각별 일로 일로! 라더를 담궜습니다! 어, 나이스! 활과 화살을 줄테니까 빨리 이리로 와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슬슬 더위가 풀리고 가을이 성금 다가와서 저희가 단풍나무.. 왜? 단풍나무! 배드워즈? 단풍나무! 단풍나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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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제거까지 아 뭐야 어떤 놈이 투피했어 음...네? 아! 두부야! 이씨야!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와 여기가 새 오프인 장소인가요? 네 그래서 메흐흐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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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정영준 40번 날림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가 특별하게 추가됐느냐 여기 단풍나무 관리인 있던 데가 어느 쪽이야? 저쪽인가? 따라오세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 이제 중간에 단풍나무 관리인이 있어요.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이제 철이나 금이나 다이아나 에메랄드를 제공하면 엄청난 아이템이 여기서 이제 떨어집니다. 그거를 잘 주워 먹고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네 여기 단풍나무 관리인한테 잘 조공을 하면은 엄청난 아이템도 준다고 하니까 철도로 갈 수 있다니까. 네? 어 뭐야 수연 오빠가 나왔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수연님이 사라지는게 그건가요? 좋은 건가요? 제 마술이었습니다. 오 됐다! 우와! 다이아드! 우와! 야! 핵이득이야 이거! 오 요렇게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좋은게 나온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팀은요. 잠뜰각별 오랜만에 팀이구요. 저 졌다! 뭘.. 뭘 전달야! 이겼다라는 팀원의 만족? 우와! 왜이래 왜이래! 난리났어요 여기. 오 아이템 많이 나온다. 잠뜰각별 공룡초우. 그리고 수연! 야 그만해. 라더. 야 얘 좀 죽여. 네 수연 라더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네. 아 졌다! 클리어! 클리어는 다 됐구요. 아니 이겼다라는 말은 한번도 안할거야. 뭘 왜져! 야 왜져! 시작 전에 했는데! 우리는 이겼다! 우리 이길 수 있어. 와! 우리 2등이다 최소. 우리 이길 수 있어. 가자! 시작 가자! 수연아 내려와라이. 우리 이길 수 있어. 상점 상점. 조야! 이벤트 2번 방으로 와. 오케이! 각별! 우린 그냥 있어 여기. 칠각별 왜 갔어? 칠각별 어디 갔어? 칠각별! 목ρό 만니? 보성 네가 왜 와. 칠각별 Crypto 어디에 dranzi because 나는 나 뭐야! 칠각별?! 칠각별 대박 exploring! 칠각별이 nowadays 칠각별 같으면 nyt? 아니야,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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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뭐야, 다이아가 나오는 거야. 오늘은 여기 상자가 가까이 있어서 되게 편하다. 근데 적 진도 엄청 가까워. 야, 우리가 대신 초호야. 우리 지응 짱 줘. 우리 단풍나무 관리인 정면이 있어. 개이득이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갑옷을 입고 제가 다 죽이러 가겠습니다. 너가? 네. 왜? 제가 잠돌리보다 PVP를 잘하니까요.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에메랄드를 먹었습니다. 어, 먹어, 먹어. 다 먹고 있어? 획득. 획득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뭐야, 컨셉이? 획득. 오늘... 오늘 컨셉이 뭐냐고. 획득. 뭐 획득이야. 빨리 먹고 있어. 애들 오갔어? 저희의 적들은 다 부숴져 버릴 것입니다. 예, 그러시죠. 어? 갑자기 저 에메랄드 11개 먹었는데 여기서 잠깐 놀게요. 왜, 왜, 왜. 돌아와. 어? 선물 먹고 갈게요. 오케이, 나이스. 동룡이 갈 들고 와요. 나 나갔어.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우리 팀 쪽으로. 빨리. 어디야? 빨리 드세요. 이길 수 있죠? 사장님. 그럼. 빨리 잡아요. 난 이거 있어. 나는 갑옷 있어. 어디서 에메랄드를 먹으려고. 간다. 사장님, 우리 파밍 합시다. 오케이. 파밍 파밍. 좋아, 좋아. 오, 뭐야 이거? 와. 문어왔어요? 활, 얘 또 왔다, 얘 또 왔어. 보내, 보내, 보내. 어딜 감이. 오빠, 오빠. 오빠, 이거. 화살 줄 테니까 쟤 못 오게. 저기 라더 와요, 라더. 알았어, 알았어. 여기 내가 막아야 돼, 공룡이. 각별, 일로, 일로. 라더를, 라더를 담궜습니다. 어, 나이스. 활과 화살을 줄 테니까 빨리 일로 와라. 네. 공룡을 죽일게 해줄게. 공룡 쪽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에메랄드 좀 먹고요. 어. 공룡이 계속 여기서. 야, 이거 가운데서 밤이 기다리니까 좋네. 무기랑 이런 걸 해갖고. 와, 쟤네 선물 또 먹는다. 야, 저거 완전 독점인데?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게? 일단 갑옷이라도 입어야겠어. 아, 저기, 저기. 저기, 쳐들어온다. 야. 우리가, 우리 좋아. 아니, 야, 저기 또 있다. 아니, 여기, 여기, 여기. 3파전, 3파전. 오케이. 아니, 쟤 어디 가? 쟤 우리끼기 가는 거 같은데? 아니, 우리 기지. 우리 기지 간다고? 아니, 저거. 어, 야, 우리 기지 간다, 얘. 우와! 오빠, 죽었어? 쟤 뭐야. 바워 아니야? 어, 쏜다. 초우가 우리 쏴, 초우가 우리 쏴. 어, 여기 라더, 라더, 여기 라더. 어디, 어디? 여기, 뒤쪽에, 뒤쪽에, 뒤쪽에. 우리 기지 봉쇄해놓고 왔죠? 아니, 어, 거의 못 했어. 어, 우리 기지 지겠다. 일단은 벚꽃 만개 한 번 더. 아니, 벚꽃 만개 랜다. 안풍 만개 한 번 더. 누가 쏘누. 야, 우리 안 가? 고맙다. 우리 안 가? 일단 저 만개 한 번 쓸게요. 오케이 해. 야, 이거 좋다 근데. 가운데서 이거 하는 거. 근데 별로 효율이 안 좋은 거 같아. 그러면 빨리 갔다 와. 집에 가서 옷 입고 와. 냉. 어? 저다가 이거 지겠는데? 아냐. 뭐도 못 해보고? 아냐. 우리도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네 기지 간 거 같기도 하고. 어. 어, 수연이다. 어? 달려 달려. 수연이가 이거 만개하면? 디를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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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만개 시켜. 좋아 좋아. 내가 그럼 여기서. 여기 오는 거 만줄게. 오. 오빠, 오빠. 왜 누구와? 여기, 여기. 여기 금이랑. 철. 빨리 만개시켜. 이걸로 만개시킬게. 누구 오지 봐봐. 어, 보고 있어. 수연이가. 어, 라더 떠나. 야, 빼 빼. 도망가,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쎄. 너가 더 쎄? 야, 츄야. 다이아가 못 나왔어. 너 이것도 입어. 사사 해가 못. 뒤에 떨궈났어. 이거 떨구고. 어, 이거 좋은데? 야, 이거 집에 일단 가자. 이거 넣어두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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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왔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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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고고? 고고! 잠깐만 도약. 도약 좀 더, 더 있니? 이거 도약 운빨 때문에 망가져. 떨어질 때라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아니야. 그냥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디 먼저 갈 거야. 어디 가고 싶어. 어? 어디 가고 싶어? 아무데나. 일단 에메랄드를 먹자. 그래. 에메랄드 부사가 되자. 그래. 그러자. 투명한 물량 7개야, 세상에. 이런 재벌이. 어, 여기 있다! 수현이! 수현이! 죽여! 담그어! 수현이 죽여! 담그어! 담그어! 담그, 담그어! 담그어! 나이스, 나이스! 죽여. 야, 자결을 택했어. 자결을 택했어? 바이. 만개 저거 먹고 갔네? 아야야야, 나도 저거, 나도 저거다. 다이아. 뭐?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야?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나 여기서, 뭐야, 누가 쏴? 공룡이네다. 야, 우리 공룡이네 가자, 오빠, 그냥. 와, 쟤네 우리 노리는 거 봐. 못된 것들. 독점에다가 우리까지 노리다니. 뭐 때 빠져가지고. 활 맞을 것 같냐? 안 맞는다구. 활 맞을 것 같냐? 맞을 것 같냐구. 맞을 것 같냐? 오, 나이스! 삐! 나이스. 야, 지원 좋았다. 다시, 다이야를. 죽으면 안 돼? 빨리 가자! 어디 공룡팀! 오케이, 오케이. 한 바퀴만 돌고, 에메랄드. 죽을 수도 있는데. 부수러 가자. 뭐야 이거? 부수러 가자. 어디? 여기. 오빠, 같이 싸워야 돼. 걔 다이아야. 오늘 쪽이야. 어, 갔다. 쟤 가네? 쟤 가잖아. 뭐야, 황소연 죽었어. 왜 죽었어? 황소연 담궜어. 가자! 오빠 가자, 지금이다. 가자. 공룡 떨고! 공룡팀 고고! 어, 잡들. 잡들어온다 우리. 도약쓰는데, 도약쓰는데? 다, 안 돼! 빨리와, 빨리와! 쟤가 왔어. 안 돼! 큰일 났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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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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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초초, 내가 잡고. 오케이. 오케이. 응, 내가 잡고. 오케이. 오케이! 컷, 컷, 컷. 죽여, 죽여. 오케이. 초초 어딨어? 여기 뒤에. 컷, 컷, 컷.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됐어! 한 번 더 잠가다, 이 아이템 뭐 있어? 안돼! 조야! 조야! 아니! 중앙 찍고 완전히 나쁜 것들 이거 중앙에서 다 먹어갖고 이길 수가 없네 자원 다 먹고 그냥 쓸어버리러 오는 것을 완전 쓰레기 저기요! 애기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 너무 맛있다! 거기 다이아몬드 너무 맛있더라 너무 좋아요! 즐겁냐 얘들아 너무 맛있었어 얘들아 고마워 오빠 우리 에메랄드 많거든? 에메랄드 좋으시겠다 아주 나 여기서 만개할게 만개 야 나도 수연이 팀 응원하러 갈거야 나는 해라! 왜 죽었어! 이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쪽 팀이야 알았지? 아니 왜 우린데 우리도 적인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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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억울해서 그러니까 저게 적이니까 우리한테는 아군이나 마찬가지지 와 쟤들 완전 독점 기업이야 완전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거 저거 말리지 않으면 이거 뭐냐 텐전에서 진 힘이 없게 당한 거 아니니까 아... 우리 명의 보라 팀한테 이렇게 역할지 맞아 우리 명의 보라 팀이야 어 가자 이거 만개했다가 오는 거 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긴 팀 응원하려고 왔어요 사실 오빠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고고 잠깐만 조심해 이거 그냥 간다고? 쟤는 피 없어 오케이 그럼 지금 들어가면 되겠는데 딱? 오케이 가자 나이스 가 가 가 가 가 도와 나도 여기 뒤에 뒤에 나 오빠 나 들어왔는데? 오빠 나 들어왔는데? 내가 내가 수현이 죽였고 내 주위에 죽였어 오케이 나이스 아 뭐야 나 왜 죽었어? 오? 나 왜 죽었지? 뭐야 이것들 안 돼 안 돼 내 팀 오빠 나 죽었어 아 뭐야 못하잖아 야 큰일났다 우리 이 팀한테 왜 죽었지? 야 우리 타이밍이 안 맞았어 둘이 야 야 야 가운데 가 가운데 일단 가 가운데 가 큰일 났어 오빠 이거 잠깐만 내가 만개 해 올 테니까 오빠 잠깐 정비해 거기 맞고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철로라도 철로라도 철로 만개 해 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 네 하고 있어 에메랄드 챙겨 봐 에메랄드 어 뭐지? 명예 보라 팀 애들 다 절로 갔는데? 돌아오세요 아니 돌아오지 말라 명예 보라 팀 돌아오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명예 보라 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 명예 파란 팀으로 잠깐 이적했다고 왔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저희 무시했잖아요 진 팀이라고 이미 아니에요 아니 훈수도잖아요 귀찮게 저는 저는 좋아했다고 그리고 훈수가 아니라 응원이죠 정보 전달 그리고 이게 우리 팀에서 약간 불리한 게 뭔지 알아 수현아? 뭔데? 우리가 저 중앙을 등지고 있어 근데 우리 정면이었는데도 졌어 아까 그래? 민들이 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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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혈압 다시 명예 보라 팀 탈퇴 아아아 아 미안해 저희 무시해서 다시 왔어요 아 그래? 너네 또 무시했어 쟤네가? 또 무시했어요 저희도 막 지형적으로 유리한데도 졌다고 막 뭐라고? 그렇긴 해 네? 네 아니 왜냐면 니네 쪽에 단풍나무 관리인이 딱 있어서 아 담따라 쓰고 있어봐 내가 오른쪽으로 길 잇고 있을게 어 오케이 오케이 틀림 활 몇 대 맞춰지 봐야지 한 대도 못 맞춰 지금 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침투했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화살 감싸야 돼 죽으면 끝나 우리 님이 끝났어 우리 님이 끝났어 우리 님이 끝났어 이거 지금 뚫는 말 보지 말고 각별 님을 봐야돼 저 어그로 끄는 거거든 100%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어 어 어떻게 알았어 오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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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살았어? 오케오케 살았어 살았어 와 저것들 다이아 입었어 한 대 맞췄다 어우 깜짝 놀래라 허다닥 튀어왔네 오케이 두 대 수현이 나 피눈 채울게 어디서 귀신 소리 들리지 않아? 야 무슨 소리야 이거 최초공이야 뭐야 저거 화살 부족하면 말해 오빠 수현이 저기에 기지만들였어 쟤 어차피 일로 와야돼 쟤 완전 웃겨 쟤 맞추지 못해 맞추지 못해 죽을라구.. 아 슬슬 갈 준비해 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투명 렉 빨고 두 약 쓰든 갈 준비해야 돼 오케이? 어 그래 근데 갑박 벗어야 돼 알지? 어 알아 알아 하는 거지 공룡이씨.. 어? 쟤네 투백 쓰고 온다! 오빠 투명! 오빠 투명 얘네 왔어! 왼쪽에 왼쪽에 오케이! 맞춰! 쟤네 탭 쓰고 뛸 거야! 내려와야 될걸? 막는데 또? 조금 전진한 거네 이런거 이기면 진짜 대대박 이겼다 그치? 근데 이길 수 있어 잘하면 이게 좀 자기장이 불리하긴 한데 일단 갑옷 하시는 거야 아 이럴줄 알았으면 다이아동 사는 건데 아 근데 좀 타는거보다 짧네 이게 투명하고 나 7초가 되게 짧다 화살 개수 브리핑해봐 불쌍하지도 않네 나쁜 녀석은 나 화살 한 30개 내가 화살 좀 먹어볼게 오빠 오케이 내가 계속 쏘고 있을게 진짜 진짜 쟤네 너무 불쌍해 응 아야 왜? 오빠 조심해 오! 귀 아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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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못 돈다 약오르지 약오르지 오우 잘 맞추는데 약오르지 약오르지 야 난사해 난사 쟤네 뛸거야 쟤네 뛸거야 어 야야야야야 온다 뒤에 알지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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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왔어 왔어 도약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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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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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높이 올라왔어 오케이 나 완전 높이 올라왔어 나이스 야 같이 붙어 같이 붙어 올라갈까 우리도 올라가자 올라간다 야 우리 어그로로 여기서 잠깐 저거 해봐 어? 이거? 어 그거 해봐 위에서 근데 활 쏘면 아플거 같은데 어디있어 안오나? 메소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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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수현이부터 일단 죽여 수현이부터? 어 라더는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알았어 어 오케이 저 위에있다 저 위에있다 위에있다 위에 위에 나 맞아서 한대 황수현 한대 오케이 야 한번 더 대면 도약쓰고 올라가 오케이 황수현 두대 오케이 됐어 오케이 갔어 때려 오케이 고고고고 뭐 어디갔어 요기 요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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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튀어 나 죽어 나 죽어 아아아아 야 괜찮아 이거 그거 낙대미꾼 한번 일단 튀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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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튀었어 튀었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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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러 갈게 내가 내려갈게 오케이 내려갈게 와우 왔어 왔어 와우 오케이 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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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라더 겁나 쎄 고고고고고 역시 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적으로 온다 역시 롤 다이아 허허 아니 내가 다이아몸이 아니라서 그렇게 막 싸우질 못했어 아 다이아몸이 아니야? 어.. 하야범이 아니었어 그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뭘 하.. 아이.. 일단 해보자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각별형이 노리고 있고 어 네 봤죠? 네 오케이 나 이거 그 사이에 요것 좀 응 아이템 파밍해 오우 냠냠 화살 엄청나왔어 뒤에 화살 먹어 왜? 구경 어디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이씨 나.. 그만해 미쳤다 저 아이템에서 막 투명도 나오고 막 그러네 응 그런 것 같아 저걸 좀 썼어야겠다 썼어야 됐었네 근데 공룡이가 날 죽여갖고 내가 그걸 못 썼지 끌척끌척 어 관리인이었어 오빠 뒤에 있어 뒤에 오빠 뒤에 내려왔어 쟤 관리인 쪽 저기 오케이 맞춰 맞춰 활 맞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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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도약 사졌어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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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하하하하 너무 잘해 와아 오빠 위에 여기 있어 여기 다풍 나무 쪽에 다풍 나무 아니 저렇게 하는거 제 전매 특헌데 왜 따라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반대쪽엔 바zo 있어 바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이 안 나온다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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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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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석이 없으면 좀 큰일인데 이런 팀한테 진 거 실화냐 언제나 골프사업이면 진짜 타이거 우즈급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터린원이야 오빠 봐도 밑에 있는데 거기가 각이 잘 안 나와 오빠가 지금 오빠 봐도 그 밑에 대각선 쪽에 있어 어 거기서 보여 아 잘 찍어 야 이거 진짜 얘 화살이 없나봐 오빠 오 나이스 오? 한 대만 더 아우 까비 한 대만 더 맞추고 들어가면 되는데 까비 까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피지컬로는 니가 이겨 근데 각별히 형 내가 오복도 이겼는데 긴장감 넘쳐 으아 왜 또 좁아진데? 거기 왼쪽에 왼쪽에 거기 밑에 있어 거기 바로 밑에 있어서 안 보여 야 근데 와야 뛰어야 될 텐데 점점 좁아져가지고 맞춰 맞출 수 있어 나 나 나 나 나 나 저게 안 맞아? 이상한데? 오 쏜다! 오 한 대? 한 대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오늘 내가 다 했다 야 내가 진짜 오빠 이렇게 멋있게 해주려고 너무 멋있다 야 근데 우리 진짜 재벌 메타다 너무 멋있다 템 징루 템으로는 투병 물량 31개 있거든요? IPG 게임에서는 딜 징루라고 하는데 템 징루로 해버렸어요 야 이거 템바 이거 몇개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운데 점령한게 진짜 와아 첫날 가운데 점령해 아 너무 아쉽네 스티 아아 너무 아쉽다 와 한 대 잠도 진짜 어메이징했다 아니 이게 또 재밌는 장면 하나 만.. 근데 누나 왜 죽었어? 어? 도약 쓰다가 왜 죽었어? 우린 죽은지도 몰랐어 누나 아니 왜 죽었냐면 어 활 쏠려고 했는데 내가 아까 2번 칸을 도약으로 바꿔놨거든 어 내가 원래 활을 2번 칸에 둔단 말에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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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으니까 아 다행이다. 공룡아 개귀었누 졌으면 나 큰일날 뻔했네. 이리로 오세요. 아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단풍특집이어서 저희가 빨간 스킨도 끼고 왔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 어 우리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승자야 공룡오빠 우린 제일 먼저 퇴근하고 놀았잖아 야 뭘 놀아 놀았어 너네? 즐길 만큼 즐겨서 컷 딸기들 그럼 마인드 아프지 않지 우리 친구들도 행복한 가을 행복한 가을 되세요. 안녕 잇몸 맞게 안녕